동네놈들 맡기고 제가 잘라드릴게요 어떻게 점점 괜찮으시지 않나요? 네네네 여기를 제가 또 외부에서 상도 받고 이랬어요 오 괜찮네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쳐내고 이게 또 요즘 유래나는 정의인 알죠 정의인 정의인 스타일로 이렇게 탔어요 어떻게 괜찮죠? 자 뒤에 가면 잘라주세요 아 여기요? 네네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세팅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세팅해야지 잠시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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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스타일이에요? 아 왁스가 이렇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왁스가 살짝 보이게 보이게요? 네 오 괜찮네 약간의 약간의 위에를 조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어요 아 이쪽을요? 네네네 아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뒤에를 뒤에를 세워달라고요? 네네 제가 그냥 잘라버렸는데 어 그래요? 아 모르셨구나 그러면 이 중간에 띄워주시겠어요 중간 여기를? 아니요 그 앞에 네 머리가 흐트러질 것 같아서 네 고정 좀 지키고 싶어요 고정이요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트 도와드릴게요 네 오 너무 괜찮다 안에 드시죠? 네 아 여기 너무 괜찮네 아 여기를 조금 더 살려주세요 다음에 오시면은 네 찾아드릴게요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흥분이 많아가지고 바로 잘라드릴게요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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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러시냐? 집에 가야 될거야 아니 어디 가세요? 큰일 아니 어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약하신 분 네 머리가 많은 게 되시네요 아 네 제가 공연하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한국 와가지고 원래 외국에서 공연하대요? 아니 아니 아니요 부산에서 부산요? 네 죄송한데 잠깐만 드려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더 쪄아주세요 더 쪄요? 더 쪄아주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수 좀 쳐보시겠어요? 여기를 슛을 좀 쳐야려고 네 수 좀 골고루 순만 쳐야돼요? 네 순만 아니 가위가 안 돼 여기도 조금 자를게요 손상이 되어야지 안돼 안돼요 거기 자르면 안돼요 자르지 마세요 아 자르지 마세요 아 네 네 어 아 지금 순간이 떵 아 잠깐만 아니 짤 왜 잘라요? 아니 지금 부산 내려가서 공연해야돼 지금 어디 잘라서 다른 곳 뭐해달라고 다른 곳 były달라고 다른 곳 뭐야달라고요 다른 곳 for me 이쪽 자른 거거든요 이쪽인데 지금 다 와가지고 티가 안나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앉으세요 티는 타이 안 나고 티 안나? 드라이 해드릴게요 드라이 드라이 빨리 하고 아 이정도젤린 거예요 아 많이 잘랐네! 많이 잘랐네! 아 많이 잘랐네! 돈 돈 안 줘 돈 안 줘! 앞머리만 줄 거 같아. 그렇다면 돈 안 줘! 돈 안 준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형 용의자가 있네. 뭐가? 봉투 주고. 잘생겼네. 잘생겼다는데. 이광수 닮았대. 야 키가 190이야. 보상금이 천만 원이야. 와 나 만약에 지금 눈앞에 있잖아. 바로 때려 담는다. 영지 딱 가운 니킥 딱! 둘이면 잡잖아. 잡지? 셋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 좋지. 문이 열립니다. 열립니다. 형. 어. 옆에 이거만 있잖아. 다시 오게 다시 오게. 아 안돼. 잡자 잡자. 잡자고 지금. 잡아 잡아. 어떻게 잡아? 내가 잡았으니까 형. 셋. 너만 잡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뭐해? 왜 안 잡아? 다행도 줬어. 셋 땀 잡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긴장하지 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땀 잡으면 뛰어들어. 셋 땀. 셋 땀. 셋 땀 간다. 진짜 간다. 어. 하나. 둘. 셋. 셋.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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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기 멍 타주. 용인이야. 용인이야. 옆에. 옆에. 옆에 사람? 어. 좀만. 좀만. 형 천만 원이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세 명이잖아. 우리 세 명이잖아. 벌써 세니까. 어. 셋. 남편이 형 달려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셋.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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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엉. 죄송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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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엉.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좀 조심하세요. 네.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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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번 써볼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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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화장실 너무 불편해. 주문하고 있어요. 아. 잠시만요. 아. 아니 아니 아니. 피념심을 한번 봐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무나ими 서지 말라고. 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자 사장님 테이블을 구입해 아 사람 안 돼? 사장님 안 돼? 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앉아 계시라고요 못 앉겠으세요 거기서 손님 치지 마세요 형 잘 안되겠네 나가세요 내가 화장실 화장실이요? 예 이게 계속 마마 하시는거에요. 아니 손님 계속 바뀌지 마시고 하나씩 한 번 봤어요. 아니 주문해서 손님 맞춰주세요. 알겠는데 알겠는데. 결제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손님 주문하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요. 결제하셨어요 결제. 아니 아니 결제라고 하세요. 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거. 저기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이거 같이 좀 읽어 줄 수 있어요. 뮤지컬 오디션이에요. 아니 영화 오디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도와주세요. 뭐 에로 배우 뭐 그거 하는거에요. 에로 까지는 아니고 예술 약간 성인 예술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할테니까 여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사람으로 합니다. 네네 그 사람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사실 나는 두 명의 여자가 있다. 그 여자는 바로 지윤. 자기야 밤바다 너무 좋지? 다시 할게요. 네. 자기야 밤바다 너무 좋지? 아니 나는 밤바다 보다 바반바가 더 좋아. 잠깐만요. 아니 조금 더 몰입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밤바다 너무 좋지? 아니 나는 밤바다 보다 바반바가 더 좋아. 혼날래? 어떻게 해? 같이 해줄게요. 같이 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혼날래? 어떻게 해? 잠깐만 좀 더 격렬하게 부탁드릴게요. 두 분 다. 제가 내일 진짜 중요한 오디션이긴 하거든요. 진짜 다시 할게요. 아 어 흥 음 어 아 이 아니 가만히 있어. 나의 욕망의 요정이야. 그래 나를 가져. 야바다 바둑 너희 예술 감독님이 쓰신 건데 야바다 이게 뭐예요? 근데 뭐 이게 야바다 바둑 원시민들이 쓰는 약간 준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좀 더 세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한 번만 하고 네 이거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욕망의 요정이야. 그래 나를 가져 야바다 바둑 야바다 바둑 정통 저기요 저기요. 저 근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이요? 이쪽으로 그냥 쭉 가시면 할게요. 아 아 진짜 죄송한데 짐이 커가지고 한 번만 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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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가방을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니 제 가방이에요. 이거 아까 가집 어떤 분이 주무셨어요? 이걸 누가 줘요? 이거를 아까 방금 화장실에 가서 담아 담아 저 소중한 거 들어있는데 아까 뛰는 거 봤는데 이거 들고 아니 아니 저기 화장실 가지고 뭐라고요? 맡겨주시고 간 거예요. 잠깐 제가 맡겨주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뛰는 걸 봤거든요? 잠깐만 이거 들고 한번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왜 들고 가세요 또? 맞네 이 사람 맞아. 맞아? 맞아. 습관적으로 들고 가시네요. 잠깐만요. 제가 보세요. 옆모습이 뒤돌아보시겠어요? 뒤돌아요. 거기서 지금 한번 봐봐요. 뒤돌아요. 맞네. 맞아. 똑바로 기억해요 제가. 제가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가져가 보세요. 다시 들고 있어 보세요. 뒤로 돌아가 보세요. 저거 보세요. 맞네. 맞아. 아니 이거 왜 가방을 제가 이렇게 주도함으로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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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아 뛰어 씨.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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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 이거 하체 아닌데? 이거 하체인데요. 하체 운동 아니에요 이거. 목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하체 아니에요. 목 조지는 거예요. 목을 조지는 거예요. 목 조지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봐요. 잠깐만 내려와봐요. 저도 운동 되게 오래 한 사람인데 그리고 잠깐만 이 배를 여기 좀 올려봐봐요. 배를? 배를 올려봐봐요. 어 그렇죠. 이제 누워서 머리 넣어봐요. 아 여기 좀 넣어봐요. 뭐요? 아니 이게 하체인데? 아니 못 파는 거예요.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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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때 숨 들이 마세요. 예? 올라올 때 숨 들이 마세요. 올라올 때 숨 들이 마세요. 올라올 때 숨 들이 마세요. 마셔요. 마시라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다시 또 맺으세요. 그렇죠. 다시 나오라고요? 나오세요. 어때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괜찮죠? 잘 먹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약간 좀 담 오는 느낌 같지 않아요? 네. 담 걸린 느낌. 약간 고립된 느낌? 네. 죄송한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운동하시는데 방해는 안 왔는데요. 원래 다리 운동인데 목이 되게 안 좋을까 봐. 다리 운동이요? 네. 목 운동이에요. 잠깐만요. 운동 하신 분이시죠? 네네. 저도 운동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도 12년 정도 고립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배구 선수 했는데 네네. 잠깐만요. 저도 운동 굉장히 오래 했고 운동을 하신 거예요? 네. 안에 근육이 있어요. 만져보세요. 아 이거 이거? 네 안에 있죠. 이거 목 하는 게 맞다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목 하는 게 진짜 다리 운동이에요. 목이에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목소리 왜 봤어요. 저 지금 회원님. 회원님들 숙모 보여요. 보이는데 잠깐. 보이죠? 회원님들 다 쳐다보셔요. 아니 선수님 거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여기 약간 오긴 없는데 만져도 좀 한번. 네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배를. 여기가 느끼면 누군요. 걔 누워서요. 네. 어플 해보세요. 네. 올라와 보세요. 내려가고. 올라올 때 숨 들이 많으세요. 네. 배드셋. 올라오고. 하나 둘 뱉고. 내려오고. 괜찮았어요. 오 여기요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아 되기는 한. 되죠.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숙모 잘못 먹었어요. 이거 몇 년 운동하셨어요? 12년 정도. 12년이요? 빼는데 12년 걸려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차이가 없으셨는데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잘 먹죠 이거. 이거 하고 계세요. 숙모 안 입고 와요. 숙모 안 입고 와요. 희한이 덥네. 육은 입혀요? 육은 입혀요. 육은 입혀요. 육은 입혀요. 육은 입혀요. 육은 입혀요. 죄송한데요. 안돼요. 육은 아이오. 이거 손이 져지는 거 아니에요? 다리에 이농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저기요. 죄송한데 대회... 대회 준비하세요? 대회 준비하세요? 아... 아니 제가 보디빌더 선수였거든요. 아니에요? 네. 아 저 먼저... 플러스 전부터 했으니까 한 20년대부터. 아 선생님 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몇 년 됐어요? 12년 전에. 12년? 예. 어 그러면 선배니까 많이 편하게 할게. 예. 지금 3도 조지고 있었지? 예. 어 3도 그렇게 조지면 안 돼. 아 좋지요? 오늘 하여서 배워둬요? 어 가르쳐 줄게. 자 3도. 고리. 예. 어. 보이지? 예. 어 지금 살아계신 거 같은데? 만져봐. 선생님 다르신 거. 고립되지? 예. 자 올라오고. 자 다시 내려왔을 때 고립. 자 고립. 고립. 예. 만져. 오지? 예. 어 이거야. 이게 3도야. 네가 하는 거는 지금 YMC 공모에 있잖아? 예. 동호회. 동호회가 아는 거고. 너 포즈 준비했네? 예. 뭐 아무거나 해봐. 괜찮아요. 해봐.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잡아봐. 예. 지금 여기.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야겠네. 예. 비워야 하고. 자 보져봐. 예. 자. 가봐. 예. 어디죠? 가서. 알기 좋지. 봐봐. 움직이는 거 보이지? 예. 사라지. 사라지. 이쪽 팔 근육 보여줄게. 예.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형태살 많이 먹었구나. 예. 이걸로 1등 넣어봐. 요거야 이거. 예. 네가 하는 거는 전형적이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마지막에 형이 어깨만 가르쳐줄게. 네. 자. 어깨. 자. 봐. 입. 나 진짜. 야 봐. 입. 이거야. 입. 너 일단 봐봐. 형이 어깨 줘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운동 어디갔다. 이놈이 어딜 왔다. 이 놈이 어딜 왔다. 자. 다시 운동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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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